음악 작은 기획, 기도로 듣는 음악 음악으로 그려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다루는 순환곡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아르보 페르티의 요한 순환곡 이어집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를 결박해 한나스에게 데려갔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이내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그 시각 뜰에서는 베드로가 누군가와 입씨름 중에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나스에게 데리고 갔다. 이 곡부터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이 곡까지 안토니 피트의 집으로 도누스 페레그리누스 예수 역은 로봇 맥도날드 빌라도 역은 마크 앤더슨 오르가니스트 폴 아이레스 그리고 여러 악기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합니다. 폴 아이레스 예수의 목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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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